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처음으로 해외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유치를 계기로 경제구역 지정과 함께 바이오 정밀의료 산업특화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올해 지정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해외 군원이 설치됩니다. 고양시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21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고양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고, 국립암센터 등 고양 관내 대형 병원들과 정밀의약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밀의료에 특화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의 해외연구소 설치를 고양시가 제안했고, 보건원 측은 고양시에 위치한 대형 병원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에서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뿐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종 특구 지정으로 빠른 사업 인허가, 투자 지원 등의 기업 혜택을 받아 중첩 규제로 제약이 많은 고양시 기업 유치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럽의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우리 고양시를 선택하면서 고양시가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해외 접근성,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 등으로 해외에서 선호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습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바이오특화단지 결과는 상반기 중으로, 경제구역 신청 결과는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